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보건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시에라리온에서 간호사들을 총괄 지휘하는 안자울추조정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에볼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추조정관은 국제보건단체들의 에볼라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다면서 에볼라는 크게 확산하기 이전에 이미 올해 초부터 발병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에볼라 감염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긴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프리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 사례가 있어 앞으로 당분간 에볼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에볼라 확산을 막으려면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